11월 9일자 오늘의 이슈 시작하겠습니다 조니 소말리 폭행했던 유튜버 아 난 이거 진짜 내가 이거 왜 안 덜었냐면은 그냥 난 솔직히 일본이 정답이라고 생각해 미안하지만 여러분들 갔다가 이 새끼 죽빵 쳐날리고 면상 그냥 눈탱이 밤탱이 만드는 게 그게 과연 정의구현일까 나는 병먹금이 옳다고 생각해 물론 이 새끼도 나라 가가지고 다른 타국에 가가지고 역사를 공부해갖고 그런 역사적인 특성 예를 들어서 세계 2차 대전 때 그 아픔을 겪었던 나라 전쟁에 피해가 컸던 나라에 가가지고 히틀러 경례하고 뭐 하켄크로이츠 뭐 이런 그런 문양 같은 거 은근히 하고 다니고 근데 이 새끼가 겁대가리가 많은 게 절대로 그런 나라 가가지고는 또 안 해요 저 맞을까봐 러시아 같은 데가 못 가잖아 어 그러니까 딱 이 새끼 특성만 봐도 그냥 졸려라고 아주 치졸한 새끼야 이 새끼 자체가 조니 소말리라는 새끼가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애들 그냥 시장조사를 하고 가서 민폐지짓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일본인들은 병먹금을 했어 그냥 빨리 피해 다니고 그냥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뭐 이런 느낌으로 다 피해 다니고 그랬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또 유독 그냥 얘가 공부해가지고 와가지고 어? 그냥 뭔가 이런 혐오 조장 컨텐츠로 다른 나라 와가지고 민폐를 끼치고 해악 막 정말 해악을 저질러고 뭔가 이런 짓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가 아주 악랄하고 더러운 새끼인 게 그 우길승천기 문양마저도 막 이렇게 프린터해가지고 막 자기 개인 방송에서 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혐오를 조장하려고 온 거란 말이야 마치 세균 맨 같은 새끼야 우리가 피하고 그러면 될 텐데 이제 우리나라의 이런 이 새끼 저 패러 다니는 유튜버들도 그냥 자기네들의 명분은 그거야 어? 네가 혐오 조장 컨텐츠로 돈을 버니 우리도 너를 참교육하겠다는 명분으로 돈을 벌겠다 이거거든? 서로 같은 부류로 맞선다라고 나는 그러게 생각을 해 미안하지만 어? 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애국심도 없냐? 어? 애국심이 그러면 꼭 저렇게 조업해야 되고 폭력적으로 막 발길질하고 갔다가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게 그게 애국심이야? 난 아니라고 봐 어? 눈에는 눈 이해는 이? 세상이 어떤 시대인데 내가 똑똑한 척 유식한 척 뭔가 그 뭐 깨어있는 척 뭐 도덕적으로 뭔가 뛰어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병먹금이 답이라고 봐 나는 영웅도? 어 존이 소말리가 앞에서 조롱을 해도 참을 거냐고? 참는 게 아니지 앞에서 조롱을 하면 병신하고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지 왜 굳이 그거에 내가 긁혀서 4시간 화려해 가면서 내 에너지를 낭비해 가면서 내 스스로 분노해 가면서 저 새끼를 줘 패려고 하겠어 그거 자체가 그냥 저 새끼의 게임에 넘어간 거야 어? 병먹금이 뭐야? 병신에게 먹이 금지잖아 제가 애초에 타국에 가가지고 그런 혐오 조정 컨텐츠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야 그 미움으로 먹고 사는 새끼라고 그 혐오로 먹고 사는 새끼라고 혐오를 조장하는 새끼라고 안 끌리면 그만이야 그러니까 아시아인이 만만한 취급을 받지 방금 저희도 러시아에서는 저렇게 못할 거라고 이미지가 박혀 있잖아요 아시아인이 만만한 취급 받으면 어떻니? 그게 네가 긁힌 거니? 응? 난 아니라고 봐 응? 난 아니라고 봐 어 그래서 나는 사실 얘를 이렇게 막 폭력을 휘두르고 해가지고 그걸로 막 돈 벌어제끼고 그 잠깐의 그 관심에 취해가지고 보통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오래 못 가 어 난 그렇게 생각해 예 그렇다면 러시아가 정답이냐? 시원하게 조 패고 갔다가 막 어? 관절기 걸어버리고 땅바닥에다가 뭐 네이키드 초크라도 걸어버릴까? 그렇게 해가지고 어? 물리적으로 물리치료를 해주는 게 정답이야? 난 그거 아니라고 본다 어 아니라고 봐 야 이거 내가 이따 볼게 이거 일단 컨텐츠 중이니까 아무튼 그래서 이게 지금 뭔 내용이냐면 조니 소말리라는 새끼가 얼마 전에 뭐 한국 유튜버들한테 저 맞았죠 어 그리고 뭐 우리의 민족 그런 아픔을 가지고 조롱하는 이런 짓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근황이 어 뭐 조니 소말리를 추적하거나 폭행한 인터넷 방송인들이 대한민국의 대표로 사과를 받아주겠다고 했다 어 다들 이런 반응일 거야 지들이 뭔데 대한민국을 대표해? 그니까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생각해 어 컨텐츠가 오죽없으면은 이런 새끼들 그냥 쫓아당기면서 이걸로 아휴 참 시발 진짜 괜히 나는 사실 미디어 매체에서 영화 같은 데서 드라마 같은 데서 인터넷 방송하는 애들 되게 진짜 스테레오 타입이 딱 그거잖아 자 그 셀카방도 자 형님들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형님들 자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면서 되게 막 코미디 프로그램이 됐건 영화가 됐건 드라마가 됐건 미디어 매체에서 소비하는 그 인터넷 방송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완전히 고차가 됐잖아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인거 같아 어 나는 그런 생각이 들어 아무튼 그래서 나도 사실 오슈에서 병먹금을 시전했던건데 올라와 있길래 그냥 한번 다뤄봤습니다 넘어갑시다 어 잠깐만 저 친구 계속 얘기하는 예를 들어 팁문화 동남아 가서 있어 보이는 척하려고 팁 줬나 줘놓고 나중에 당연하다는 듯이 뜯어내는 거다 해외여행 가서 절대로 한국인들이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된다라는 거잖아 근데 이 인종차별은 어디에서나 있는 거야 어 뭐 서양인들이 많은 어느정도 수준과 그 그냥 의식을 갖춘 외국인들은 그렇게 인종차별 같은 거 하지 않아 그냥 수준 낮은 애들이 늘상 하던 거야 인종차별은 절대적으로 없어질 수가 없어 어? 난 그렇게 생각해 해외에서 우리나라 온 방문 그리고 좋은 영향 긍정적인 영향 그리고 문화에 대한 어떤 우러러보는 그런 관점 매서 우리나라로 우리나라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는 그런 관광객들도 있지 않니 그럼 넌 자꾸 뭔가 우리가 약해 보이면 안돼 어? 본때를 보여줘가지고 우리 국민성을 보여주고 우리 한국이 만만하지 않다라는 걸 동아시아 국가 중에서 정말 만만하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돼 그래서 그 결과물이 갖다가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주어 패고 하는 거냐고 난 병신 같아 다 어? 응? 그런 거에 환호하고 그런 거에 열광하는 새끼들도 그러니까 이 사이버 각시탈 같은 새끼들 사실 그게 진짜 애국심을 위한 거냐? 저 새끼들도 다 돈 벌려고 저 새끼 쫓아다니면서 어딘지 알아보고 간판 같은 거 다 이렇게 줌 땡겨가지고 아 야 여기 어디다 해가지고 차 타고 가가지고 가서 어? 따라다니면서 방해하고 아 물론 방해하는 게 혐오하지 말라고 하면서 계속 그렇게 하는 명분은 좋다 이거야 근데 그것도 전부 다 돈에 엮여있는 거잖아 어? 그렇지 않니? 그러니까 나는 다 그런 새끼들이나 싹 다 병먹금 하는 게 맞다고 봐 왜 거기에 끌려갖고 내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면서 그런 대놓고 혐오 조장하려고 온 애를 거기에 놀아나고 있느냐고 어? 존이 소말리를 모르는 게 더 낫겠니? 내가 물어볼게 나한테 존이 소말리를 모르는 내가 낫니? 아니면 존이 소말리를 알게 된 내가 낫니? 난 모르는 게 맞다고 모르는 게 때로는 약이라고 생각해 너무나도 정보가 포화된 지금 같은 이 시대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정보에 대해서 배제할 줄도 알아야 돼 그게 없다 보니까 자꾸 저런 거에 끌려가지고 혐오 조장하고 있고 내 시간 내 에너지 낭비해 가면서 저런 병신 같은 새끼들한테 이끌리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않아? 난 그래서 병먹금이 맞다고 봐 병먹금이 음 오케이 어 그리고 저런 새끼들 접해가지고 후기선양하는 거 차라리 그거보다 문화적인 뭐 케이팝이라든지 어? 아니면은 뭐 케이컬처들 있잖아 오징어게임 같은 거 그냥 그런 쪽에서 힘쓰고 뭔가 우리나라를 알리는 그런 긍정적이고 그런 어... 울림에 좀 집중을 하는 게 맞지 저런 새끼들 접했다 그래가지고 뭐 한국인이 뭐 어? 워리어다 뭐 뭐 남자들은 다 군대 갔다 온 나라는 다 저 정도는 되는구나 뭐 이러면서 해외 사이트에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게 뭐 얼마나 큰 국의선양이겠냐 나 아니라고 봐 문화의 힘이 좀 더 크다고 본다 어? 그리고 나도 사실 너 같은 새끼한테 감정 낭비하는 게 나도 방금 깨달았어 너는 내 말 절대 안 들을 거야 나도 네 말 들을 생각 없고 어? 그냥 서로 병먹금 하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퇴했어 그냥 강퇴했어 그냥 음... 성전환한... 성전환한 일론 머스크 아들 어...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완전히 100% 지지를 했죠 공화당 쪽으로 돌아선 것은 여성으로서 성전환 자식에 대한 분노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에? 뭔 말이야? 일론 머스크의 자식이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성전환 수술했다 아들이 자살할 수도 있다는 얘기에 성전환 조치에 동의했다며 어... 뭔 말이야? 아... 어... 일론 머스크는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들이 2020년 전에... 2020년경에 성전환 수술을 해가지고 여성이 됐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일론 머스크는 어... 뭐... 탐탁치 않게 생각했나보네 그래가지고 뭐 절연했다라고 하는데 뭐 일론 머스크 마음이지 어... 밭이 열한 맞이기 정도 됐는데 어? 그중에서 밭 하나 농사 망했다고 해서 뭐 그게 전체적인 농사가 망한 것도 아니고 어... 넘어가 아... 에? 아멘 아멘 맘카페에서의 페이커의 위상 초등학교 졸업식에 6학년 전체가 한 명씩 나와서 졸업장을 받는 순서가 있었는데 좌우명, 장래희망, 그리고 존경하는 인물 이게 큰 화면에 띄어지는 그런 졸업식이 있었나봐 존경하는 인물라는 TV 등에 나온 유명인사나 역사적 인물이 대부분을 이뤘었다. 그리고 부모님을 적어서 다른 부모님들의 부러움을 사는 그런 사연들도 있었다. 존경하는 인물 안에 적힌 이상혁이란 선명한 세 글자를 보았습니다. 누구지? 저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부모님들의 궁궁쯤을 자아낸 그 인물이 아드님이 그렇게도 열중하던 롤, 플레이어, 페이커라는 걸 인터넷 검색을 통해 알게 되었죠. 대단한 청년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에게 롤이 아직도 인기 있는 건 페이커 덕분인 것 같기도 하고요. 아이들에게 정말 영웅 같은 존재인 것 같습니다. 가끔 아들을 통해 듣긴 했지만 페이커의 성공기 자체도 엄청 멋지더라고요. 실력만큼 인성도 최고죠. 늘 미담이 많이 따르는 인물입니다. 유퀴즈에 나온 거 본 적도 있어요. 이게 바로 패왕이다. 이게 바로 페이커 영향력이다. 대상역의 위상은 맘카페까지도 번지어뒀다. 이런 말입니다. 진짜 대단한 인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축구로 치면 손흥민급이야? 그렇구만. 차라리 그냥 저기 그 메펠마라 그래, 메펠마. 살아있는 전설이라고 해, 그냥. 두부김치 이따구로 주는 것은 처음이네 아니 근데 존나 맛있겠는데요 들기름 위에다가 야무지게 뿌려가지고 깨뿌려줬고 거기다 두부를 이렇게 큼지막한 거를 갖다가 통으로 데워가지고 이렇게 준다는 것은 이 따구가 아니라 오히려 조화가 돼야 될 텐데 와 이걸 싫어한다고? 응 그럼 뭐 이열종대에다가 이렇게 딱 썰려가지고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있는 그 전형적인 두부김치를 좋아한다는 것인가? 난 아니라고 봐 이게 정말 괜찮은데 형 들기름이야 들기름이야 현재 논란이라는 보쌈집 음 괜찮은데? 한 줄이 비계가 전부라고 백퍼인 것도 상당수다 속이 니글리글 거린다 에? 에이 이거는 비약이 심하네 뭔 비계가 백퍼퍼야 여기 고기로 돼있는 보쌈이다 그렇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불만 가질 거면 보쌈 먹지를 마세요 물론 어떤 부위에 대한 좀 호불호는 있겠습니다마는 여기 고기가 선명하게 있잖아 어? 고기 30퍼 비계 70퍼 얼마나 고소하고 어? 좋은 난 오히려 돈 줘서라도 이렇게 이런 부위로 먹고 싶다 어? 난 좋아 신선한 돼지고기 보쌈 해가지고 먹으면은 잡내도 안 나고 얼마나 맛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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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사범이 50대 이후인 중장년층 마약사범이 없는 이유 죽었을라나?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다고? 거의 없게 된다고? 인생 절반만 살아가네 도파민에 그냥 몰빵해놓고 나 언제나 얘기하지만 약물에 빠진 새끼들은 구제불능인 것 같아 난 진짜 그렇지 않냐? 적당한 쾌락이 좋은 거야 그래야 밸런스가 유지가 되고 조화라는 게 있는데 나 아니라고 본다 진짜 어? 개그맨 윤성호님이네 난 이분 호감이라고 생각해 무소유라는 게 아무것도 안 갖는 게 무소유가 아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모든 걸 가지지 않고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있는 이런 선글라스나 집, 차 이런 게 내 것이 아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무소유다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이 없어지더라도 원래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힘들어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모든 상황은 언제든지 없어질 수 있다 집착하지 않는 것이 핵심이다 육조단경이라는 곳에 실린 이야기인데 두 스님이 길을 걷다가 강을 만났다 거기서 비단옷을 입고 강을 건너지 못해 곤란해하는 아낙내를 만나자 한 스님이 안아서 강을 건너줬다 그리고 또 한참 걷다가 다른 스님이 아니 승려는 여색을 몰려야 되는데 그래도 됩니까? 나는 강을 건너주고 잊어버렸는데 넌 아직도 끌어안고 있느냐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이야 죽인다 이거 근데 나 참 윤성호 개그맨님 참 좋아하지만 반박을 좀 해도 될까요? 태어날 때 모든 걸 가지지 않고 태어났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런 사회적으로 쌓은 스펙이나 어떤 노동에 결과물이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랬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난 처음에 아무것도 쥐고 있지 않았어 그래서 내가 이런 모든 걸 잃어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간 것 뿐이야 0에서 100이 됐다가 다시 0이 된 것 뿐이야 난 너무 아니라고 봐 어느 정도의 집착은 필요하지 갖고 싶은 것에 대한 어떤 열망 그리고 내가 더 나은 삶을 더 나은 삶의 질을 택할 수 있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싶은 빌드업하고 더 올라가는 그런 태클을 타고 싶은 진짜 자본주의에 있어서 난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봐 돈만큼 돈에 집착하는 사람이 되게 속물 같다고 막 그러는데 결국은 나를 지켜주는 건 돈이야 진짜야 이거는 너무 속물이라 그러고 더 나은 게 있을지도 모르는 난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전에 내가 좀 생각이 안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돈이 정답인 것 같아 내게 위기가 오고 뭐 시련이 닥쳐도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위안이 되고 거기서 넘어갈 수가 있는 거야 어떤 위기도 내가 나한테 어떤 위기가 왔지만 그래도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거 하나쯤은 있어야지 그래서 난 능력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야 모든 걸 지킬 수 있는 건 결국 난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봐 라이즈의 원빈이라는 친구인데 갤럭시 플립으로 셀카 찍은 이 모습이 매우 멋지다 다들 아이폰 쓰고 있는데 라이즈의 원빈은 갤럭시 플립을 쓰는구나 잘생겼네 잘생겼네 어 이거를 오늘 메인 썸네일로 사면 좋겠다 백종원 아저씨 지금 새롭게 런칭하는 예능 프로그램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백종원의 진심 실패 사람이 실패를 겪게 되면은요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희망이 생기겠죠 화이팅 해보자고요 백종원의 레미제라블이라는 예능 프로그램이 장사꾼으로 다시 태어난다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개가 천선 실패 버려짐 음 박스에 버려진 나 고쳐쓰지 못할 놈 범죄소년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를 지니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장사꾼으로 한번 좀 약간 옛날에 그 이승철 아저씨가 했던 송포유의 백종원 버전이라고 생각하면은 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좀 위태롭고 힘든 사람들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 구호처분 소년원 절도범이었던 이 사람 대충 노답인생들 데려다가 가르쳐서 장사시키는 예능인데 소년범 구호처분 받은 놈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년범 구호처분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수위의 범죄를 저지른 것일까요 1개월 이상 소년원에 송치되는 구호 및 시포처분은 이전에 비행전력이 있는 경우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전 경력이 없더라도 비행 성향이 심화되어 장기간의 수용 및 보호가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보호능력이 부족하여 이를 계산할 수 없는 경우 비행 내용이 중대한 경우 등에는 구호 내지 시포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원에서 소년원 처벌 수위 중에서도 상당히 좀 정도가 심한 개양아치 새끼들이 받는 거라고 합니다 시포는 최고형입니다 예 송포유의 롤스로이스남 신유준이었나 신우준이었나 이 새끼가 떠오르죠 학교 두 번 잘렸는데요 애들 막 땅에다 묻고 뭐 살벌한 일만 일어났죠 이러면서 인터뷰했던 저 내용 참 좀 창피한 게 좀 부끄러운 게 신우준이 저희 방송에 와서도 아유 선배님 방송하십니까 후배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하면서 막 별풍선 쏘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근데 뉴스 사회면에서 저 새끼를 보게 될 줄이야 개놈은 새끼 자 유튜브 민심은 당연히 개작살이 났죠 저 대단한 요리사를 데려다 놓고 데려다 놓고 전과자는 왜 도와주냐 교도서야 구호처분 소년 절도범을 불행한 사람들과 동일선상에 두는구나 구호처분 출연자는 에바 아닌가요 그러니까 난 궁금한데 범죄자는 왜 도와줌 진심으로 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피해자가 있을 텐데 뭐한 짓인가요 이거 아닌 것 같아 진짜 도움 필요한 사람들이 넘쳐날 텐데 당연히 반응은 차가울 수밖에 없었죠 범죄자 새끼까지 방송으로 세탁시켜서 도와주는 게 맞냐라는 반응입니다 제가 사실 누군가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보고 싶었어요 지금 주저앉아 있는 청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분들에게 희망을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4만평짜리 폐공장을 개조해서 스튜디오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백종원 아저씨가 그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참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정말 싫어하는 건 정말 사람들이 거르는 기준에 있어서 명확한 선은 결국은 도덕적으로 좀 결여되어 있거나 입이 거칠거나 여러가지 어떤 손절할 수 있는 이유들이 존재하지만 사람들이 가장 손절함에 있어서 명확함의 어떤 확실한 선명도에 있는 걸음의 기준은 결국은 범죄자 같습니다 범죄자 범죄자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범죄자를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했던 거르는 기준이 있지만 그런 것 같아요 정가자를 싫어한다 갑자기 이글이 떠오르네요 인간관계는 각 관계마다 다르기 때문에 공통적으로 손절할 특징은 중범죄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중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손절을 하는 것이 맞다 방송가에서도 별로 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좀 오만한 것이 아닌가 너무 사람이 사람들이 너무 우러러보아주고 이러다 보면 어느덧 뭔가 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 강을 건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요즘 20대들이 번호 따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만약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요즘에 번호 따고 싶으면 MG들은 어떻게 해 요즘에는 인스타 아이디만 받아서 DM으로만 연락하고 그러나 인스타 일단 팔로우를 하고 그걸로 연락을 하는 편이라고 술자리에서는 핸드폰을 옆으로 하나씩 돌리면서 팔로우를 다 한다 아 번호 안 주고 팔로우를 다 한다고 서로 아 편드폰을 돌리면서 야 번호는 너무 인의적이다 왜냐면 내가 이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서 연락하는 게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인스타는 이제 스토리 같은 걸 올리면 자연스럽게 대상에게 관심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대상이 어떤 초점을 초점에 관심을 가져주고 거기에 초점을 두면서 이렇게 댓글 달고 좋아요 누르면서 자연스럽게 알아간다 라는 거네요 어허 음 DM 주세요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인스타그램은 공복 119kg 입니다 예 조절 Например 2 ..? 2 3 1 2 1 2 2 2 3 해요 1 o 9 9 19 21 야 우리 잊고 있었던 레드벨벳의 아일린 3세대 중에서는 사실 고트가 맞죠 필적할 만한 자는 이 불핑의 지수나 뭐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너무 이뻤던 그녀 현재도 이쁘네요 놀랄만 아니었으면 좋았을 텐데 성격이 좀 특이한 것 같더라고요 조금 약간 한소이까라고 해야 되나 뭔지 알겠죠 예쁘네요 여전히 배민 근황 2월부터 배달된 음식 상태가 불량하면 소비자가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고 하네요 자영업자들 개같이 스트레스 받을 예정 소비자가 이 정도로 바라는 건 아닌데 악용될 수도 있지 않을까 배달된 음식 상태가 불량하면 소비자가 주문 취소가 가능하다 배달된 음식이 불량한 경우는 사실 좀 흔치 않은데 이미 클레임이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뭐 타코야키 같은 걸 시켰는데 그냥 타코야키 알들이 그냥 막 완전 흩날리고 소스 막 흩날려 있고 개 엉망진창으로 이렇게 포장 용기에 다 묻혀갖고 오는 경우 바로 사진 찍어가지고 이제 업주에게 얘기를 하거나 뭐 그런 클레임을 걸면은 다시 음식 회수해 갑니다 아니면 그냥 폐기 처분해 달라고 하면은 그냥 내가 이거 좀 먹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걸로 악용하는 거지 새끼들도 많고 살기 먹고 살기 힘들어지니까 참 이런 거지 새끼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악용하는 새끼들 좀 자영업자분들의 편을 좀 들어주고 싶어요 이제는 저도 좀 소비자로서 배민 진짜 많이 쓰고 했지만은 자영업자분들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저는 어디까지 배려해봤냐 비빔밥을 시켰는데 고추장이 안 왔어요 집에 고추장 없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고추장 비빔밥 이 비빔밥 시킨 이유는 이 집만의 특별한 고추장 이 집만이 낼 수 있는 특별한 고추장으로 사장님께서 가게 광고 슬로건에 쓰셨기 때문에 난 이 고추장이 너무나도 먹고 싶었습니다 오미자를 넣어 만든 수제 고추장 하면서 프리미엄화를 내 거셨기 때문에 심지어 그 고추장을 1kg 담아가지고 팔기도 하셨기 때문에 대단한 고추장일 거라고 생각했으나 사장님께서 고추장을 보내지 않으셔서 고추장을 달라고 얘기한 건데 뭐 여러 바쁘신 핑계로 집에 고추장 없냐고 저한테 대무르시니까 굉장히 서운합니다 소비자로서 얘기했더니 죄송하다고 다음에 시키면 정말 잘해드리겠다고 한번 넘어가주시면 안되냐 이렇게 얘기하시길래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대충 고추장 없이 비벼서 먹어봤습니다 먹으면서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적 갈등과 시발 내가 호구새끼인가 내 병신인가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그래서 별점 1점 줬습니다 근데 가게 주인장에 의한 요청사항으로 해서 블라인드가 돼버리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느꼈습니다 소비자의 권리는 소비자가 찾는 거구나 애시당초에 딜을 치지 말았어야 됐구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애플과 아이폰 삼성 갤럭시 가격차이 아이폰 16 맥스 250만원입니다 뭐 그냥 웬만한 게이밍 뭐 데스크탑 본체 한 대 가격이네요 근데 그럴만한 게 이 조그마한 기기에 그만한 스펙이 또 들어가고 조그마한 기기에 이러저런 잡자한 기능 그냥 싹 다 집어넣어가지고 사실 최신 기술의 집약체 아니겠습니까 스마트폰이라는 게 그래도 여러분들이 채팅창에서 너무 비싸다 그래도 살 사람들은 삽니다 휴대폰이야말로 정말 현대인들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살 사람은 산다 개가 지져도 귀차는 간다 이 것처럼 갤럭시 24 울트라 자급제 172만원 요즘 힌트폰 가격이 너무 비싸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집사가 술 마시고 집에 들어왔을 때 입 벌리는 게 너무 귀엽네 고양이 너무 이쁘다 너무 이쁘다 어 나중에 해야지 스팀 유저들이 구매하고 방치한 유기한 게임이 최소 26조원 추정 야 마치 나의 이야기 같구만 예 여자들이 이제 뭐 올리브영 같은데 가가지고 어 발색 무슨 뭐 립스틱 어 이거 어 맛 이건 사야 해 하고 막 돈 지불하잖아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에요 딱 보다가 어 졸라 재밌겠는데 와 뭐야 로그라이크 어 그래픽 보석 오 홀리샛 와 졸라 재밌겠다 평가 봐야지 어 매우 긍정적 바로 사줄게 하고 딱 샀어 플레이 딱 눌렀는데 막상 피곤하고 뭔가 애들이 로라제 어 이따 끄고 나중에 해야지 이러고 유기한 게임이 자그마치 26조원 정도의 추정 값이 나온다 라는 겁니다 성수동에 나타난 G-Dragon 차 주행영상 우리나라에 단 두 대 들어와 있답니다 테슬라 사이버 트럭 워상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뭐 안 이거야 빼고 졸라 예쁘네 크네 와 이거 뭔데 댓글이 90개나 다 30분이었어요? 한문철 변호사도 못 피한다는 교통사고 오-" 아니 뭔 뭐야 내가 뭘 본거지 아니 뭔 갑자기 덤프가 에? 졸음이 가드레일 방인거 같은데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아니야 중앙분리대가 저렇게 강력할 리가 없는데 뭐지 이거 대체? 쇠판으로 바뀌긴 해 아 잭나이프를 해버리네 아 졸음운전하다가 그냥 풀 브레이킹 한거 같다고? 저정도로 잭나이프가 될정도로 브레이킹 성능이 좋다고 말이 안되는데 브레이크 아니에요 밑에 그 크롬 목바닥을 보여줘요 저기 장애물 있는거야 그러면? 아아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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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고속도로 같은데 가보면 무슨 고기 굽는 그릴같이 생긴 그런 회색 쇠로 이렇게 촘촘이 되어있는게 있고 그 밑에 이 저 뭐냐 그 시멘트로 약간 아치형으로 이렇게 생겨갖고 그 위에 그게 딱 박혀갖고 쭉 그릴같이 박혀갖고 이렇게 중앙 분리를 해주잖아 어 거기에 그냥 갖다 박은거야 지금 보니까 그거 같은데? 어 시멘트 벽에 쳐박은거 같애 어 거기 박힌다고 저렇게 뜨지 음 음 맞네 맞는거 같은데? 가드레일 시작부분 거기에다가 세로로 쳐박은거 같은데? 박자마자 브레이크등 그때 눈이 꺼졌나봐요 브레이크등 확 들어와요 뜰 때 아 그러니까 박자마자 브레이크를 찰나에 누르다보니까 뒷바퀴가 이렇게 들린거 같애 어 졸음운전한거 같습니다 K화장을 한 누나? K화장에 K필터를 쓴게 아닐까? 오우 매력있는데? 과감한 드레스를 입은 한소이 근화 과감한 드레스를 입은 한소이 근화 과감한 드레스를 입은 한소이 근화 야 뭐 이러니 저러니 뭐 구설수 있고 막 그래도 한소이 진짜 각잡고 이쁘려면은 진짜 화사해진다 어 지금 현재 여자 배우 주연급 차세대 여자 배우 라인업 중에서는 제일 이쁜거 같다 인정이야 왜냐? 솔직히 고민씨 같은 그런 배우들 보면은 주연급이야? 어떻게 생각해? 주연급이 아니라는 느낌이 좀 들잖아 그치? 약하잖아 뭔가 한소이는 인정이야 제일 이쁘긴 해 어 각잡고 딱 하니까 진짜 이쁘다 말 안된다 개인 취향 아닌? 그 정도는 아닌데? 아니 내가 또 성형외과 의사 출신이니까 정확하게 알아 어 이뻐 진짜 개 이쁜거야 이거 어 잘 모르면은 탁 치세요 Steph 거 같았다 그치 아 어 그리고 또 아 너 그거 이 그 하지원 치어리더 엉덩이 여기 둔부에 모기가 물렸나 뽀드락지인가 내가 봤을 때 이거 산모기 물린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아디다스 모기가 와서 콱 물었네 에헤이 금수저 여친이 흙수저 남친에게 닥쳐 경찰 보고 흥분해서 우통 벗는 문신남 테이저건 바로 맞고 그대로 꼬꾸라졌네 얼마나 반가우면 절까지 가오가 육체를 지배할때는 테이저건만한게 없다 진짜 테이저건이 극약처방이야 진짜로 흠흠흠 mm tan 감사합니다.